전 계란 가사 로제 도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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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질하실 때는요 좀 미끌미끌 하거든요 그래서 살살 두세 번 정도 세척해 주시면 되는데 세게 누르면 알이 삐져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서 너무 누르지 마시고 지느러미만 가위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아 맛있겠다 말짱 도루묵이 이렇게 세게 누르면 알이 삐져나와 버려요 살살살살살주세요 불을 먼저 피우고 얼어버렸구나 얼어버렸어 얼어버렸어 날씨 악쌀하구나 자 자 아 저도 이게 처음 구워보거든요 기대되네요 말짱 도루묵 이럴 땐 들어봤어도 이름이 생소하기도 하고 맛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래요 먹을 때 맛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굽는데 막상 이게 맛 없을 때도 많고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되게끔 일을 꾸미는 거지 그래서 살만한가 싶습니다 이게 구울수록 배가 빵빵해지네 직화로 구워도 되긴 하겠다 깔판 없이 생선을 구울 때 숯불에 잘못 구우면 껍질이 다 날아가거든요 근데 저는 생선 껍질을 좀 즐기는 편이라 흘러내린다 이게 이게 흘러내린다 알이 안 빠지게 조심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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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배를 아유 알이 삐져나오네 이게 엄청 고소한 냄새가 나긴 난다 맛있겠다 요새 눈이 좀 내려가지고 어떤 분들한테는 쓰레기가 내린 거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낭만적인 거고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시골은 눈과의 전쟁이죠 아 맛있겠다 잘해간다 잘해간다 가운데 얘는 제법 그럴싸한 생선구이가 됐어 아 좋다 구우실 때는 그래도 알이 좀 안에 완전히 닫혀있는 걸 구우셔야지 계속 알이 삐져나와 갖고 막상 먹을 게 없어지네 자 한 마리 한번 뜯어 볼까요 한 마리 뜯어 봅시다 얘는 아직 덜 구워졌으니까 얘가 좀 잘 구워진 거 같거든요 아 맛있겠죠 살짝 불안하니까 조금만 더 굽고 다시 올리자 이거 그래서 이거 꼬치가 좋은 게 이렇게 밀면 되니까 어이구 안 밀리네 덜 익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 좀 덜 익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 이것도 제대로 됐다 이것도 이 정도는 익어야지 그쵸 저도 이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숯불에 굽는 건 처음이라서 생선이 어렵네 생각보다 안까지 익히려면 딱 좋죠 근데 아직도 더러웠어 야 이게 숯불이 어렵구나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이렇게 드세요 게 탈납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굴 먹을 때도 한번 노로 바이러스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 가지고 이거 오늘 안 돼 먹겠냐 날이 추워서 그러나 봐요 이게 원래 이렇게 잘 안 구워지지 않는데 야외 날이 추우니까 이게 잘 안 구워지는 야외 날이 추워지지 않나 봐요 됐다 이제 됐네요 잘 구워졌네 약불에다 놓고 음 음 음 어우 맛있다 와 몸에 알이 거의 전체 전체 잘 익었어요 생선이 약간 기름진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맛있네 살이 좀 단단한 편이에요 음 아 별미네요 우리가 기존에 먹던 거랑 달라 기존에 먹던 생성들이랑 달라서 가지는 꼭꼭 씹어먹으면 씹어먹을 수도 있겠어 음 요거는 소흥간 안 했으니까 구워서 우리 애기들 좀 줄게요 날도 추운데 영암 보충 좀 해야지 이게 알이 잘 안 익으니까 알 쪽을 집중적으로 구우시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몸통은 금방 잘 익거든요 근데 알이 잘 안 익는다 생선은 누가 뭐라 그래야 돼 대가리가 맛있지 그죠? 이거 구워서 애들 주고 전 들어가서 요거에다 찌개 끓여서 도루묵 찌개 끓여서 먹어야겠어요 맛은 있네요 그런 거죠 맛은 있는데 제가 이걸 먹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아 뜨거워 그냥 구우면서 먹으면 되겠다 덜 익으면 알 좀 더 구워서 드시고 이러면 오히려 간편한데 이걸 한 번에 완벽하게 익혀서 막 먹을라 그러면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금방 어두워지네 간장 만들어 왔는데 소금값만 해서 먹는 게 맛있네요 누가 발 공격해 더 달라고? 나아서 줄게 좀만 기다려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익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나요? 지저분해 보이나? 오우 추워서 안 되겠다 들어갑시다 여기가 구운 거 애들 주고 들어가야죠 2시간 전에 고추가 나가면 고추가3세 2시간 후에 고추가3이자 고추가루 생각보다 고추가3세 고추가3세 2시간 후에 뜨거운 계면 고추가3세 고추가3 enjoyed 고추가4 고추가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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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육수를 낼 때는 약간 물을 조금만 해서 하면 금방 끓고 육수도 빨리 우러나고 좋은 거 같습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물 4번짜리 물 2,000원 次 볶아주기랑 사실 도루묵찌개도 처음 끓여보거든요 오우 맛있다 좀 생소하긴 하다 이게 뭔가 알이 스틸폼 먹는 것 같기도 해요 알이 좀 끈적끈적한 진액이 있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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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도 꼭꼭 씹어 먹으면 먹을만 해요 어우 국물이 좋다 이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약간 나또 먹는 느낌도 있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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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 제가 도루묵찌개를 처음 먹어봐서 그런지 알하고 같이 있는 진액이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리고 알 식감도 우리가 기존에 먹던 식감하고는 좀 달라서 호불호가 강한 생선인 것 같아요 저는 나쁘진 않지만 이걸 다음에 또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생선은 약간 조깃찌개 먹는 느낌도 있어요 조기탄 음 음 그냥 문어 고기 고춧가루 이 무가 너무 좋더라구요 계란 찜기 아 잘 먹었다 오늘 도루묵구이랑 도루묵찌개 먹어봤는데요 물론 제가 잘 못 끓고 찌개도 잘 못 끓여서 그런 것이 한 80%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 되게 잘하는 집이 있으면 먹을 것 같기는 한데 만족도가 높지는 않네요 어쨌든 오늘도 덕분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도루묵찌개구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